네, 애널리트 토크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삼성전자, SKNX 이제 실적도 다 나왔고 어떻게 봐야 할지, 또 앞으로는 어떠할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박유아 경구에 모셨어요. 변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실적부터 좀 봐야죠. 삼성전자도 이제 부문별 실적이 다 나왔고 SKNX도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땠는지 리뷰를 좀 해볼까요? 3분기 하이닉스 실적은 예상대로 월 초에 나왔었으니까 지난달 월 초에 나왔으니까 시장 기대치를 좀 상여했는데 부문별 실적은 그 이후에 저희가 추정했던 것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반도체는 전분계 대비 2% 정도 상승했고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IM 사업부가 영업이익이 한 4.5조 원을 기록하면서 전분계 대비 100% 이상 급증한 모습이고 TV를 판매하는 C 사업부도 지금 72% 정도 급증하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세트 사업부가 3분기 실적 호조를 이끌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4분기 같은 경우에도 세트 사업부의 어떤 실적이 좀 중요할 텐데 세트 사업부가 아무래도 4분기가 계절적 성수기이긴 한데 이익 측면에서는 약간 손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경쟁도 되게 치열하고 연말 마케팅도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비용을 많이 지출하는 시기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3분기에 좋았던 IM 사업부가 판매량은 스마트폰 판매량은 거의 전분계 대비 유사하게 4분기에 판매를 할 걸로 예상은 되는데 이익은 거의 30% 정도 전분계 대비 하락하면서 이익 하락을 좀 주도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TV를 판매하는 이 시기 사업부 같은 경우에도 마케팅비 지출을 북미나 이런 유럽 중심으로 좀 많이 지출을 하면서 전분계 대비 한 20% 중반대에 실적을 하락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적 나온 것을 가지고 보면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보면 반도체가 압도적이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반도체 같은 경우가 글로벌하게 거의 1등을 하고 있고 이쪽은 특히나 D램이나 이쪽은 수급 때문에 흔들리긴 하지만 과거 대비는 과잉 경전도 요즘에 좀 덜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익률을 훨씬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매출 비밀문에서 본다면 IM 사업부가 월등히 크지만 영업이익률 여기는 아무래도 광고 같은 건 많이 해서 그런 모양이죠? 그런 것도 있고 인력도 아무래도 좀 많고 유통망 삼성전자 스마트폰 파는 유통망 같은 것들도 다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비용 지출이 아무래도 반도체보다 좀 많이 있습니다. 실적 표만 가지고 본다면 반도체를 많이 팔수록 이익이 더 높아져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삼성전자 주가도 단기적으로는 올해 2, 3분기에 그랬는데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스마트폰이나 이쪽이 실적이 좋을 때 주가가 좀 오르기도 하지만 주가의 상승폭을 크게 키우는 거는 거의 다 반도체입니다. 아무래도 반도체가 이익의 폭이 줄 때는 엄청 많이 줄어들었다가 올라갈 때는 또 기대 이상으로 항상 올라가다 보니까 주가의 장기 성장성을 좀 끌고 가는 건 반도체가 되고요. 실제 이번에 4분기 실적이 좀 안 좋긴 하지만 반도체를 보면서 내년 실적을 좀 보게 되면 반도체가 내년에 이제 개선이 되기 때문에 올해 대비 내년도 실적이 좋을 것 같고 내후년에도 이따 자세히 이제 업황 얘기를 좀 드리겠지만 업황이 더 개선될 걸로 지금 예상이 돼서 삼성전자는 단기적으로 4분기, 1분기 실적이 빠지긴 하지만 2분기부터 반도체로 인해가지고 분기 실적 성장세가 계속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연말 좀 지나가기 전에 삼성전자는 좀 계속 채워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실적의 성장이 가시화될 걸로 보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지금부터 한 반년 정도는 세트 사업부가 주가 상승을 좀 이끌었다면 하이닉스도 좀 실적을 볼까요? 하이닉스는 3분기 실적도 컨세먼스 대비는 약간 좋게 나왔습니다. 1.3조 원 정도 기록을 했고 컨세먼스가 1.2조 원 정도 됐었으니까 한 10% 조금 안 되게 기대치를 좀 상회한 모습이고요. 기대치보다 좀 잘 나온 거는 이제 분기 말에 하웨이 쪽을 포함해가지고 스마트폰 업체들의 러시오도가 좀 있다 보니까 출하량이 생각보다 조금 더 좋게 나왔던 거고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는 6,500억 정도? 그러니까 전 분기에 대비한 50% 정도 지금 급락이 나올 것 같고요. 실적 하락 폭으로 봤을 때는 3,4년자보다 훨씬 더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가로 봤을 때는 저희는 지금부터는 하이닉스는 좀 강하게 사야 된다 생각 중이에요.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거의 반년 좀 넘게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보수적인 스트레스를 유지하면서 차라리 중소형주를 좀 산다든가 3,4년자를 산다든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지금 시점부터는 하이닉스를 가장 우선 수준에 두고 비중을 채워나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랑 별개로 주가는 따로 움직일 것 같고 그거는 실적보다는 내년도 업황 재산의 방향성 그리고 연말에 기대하고 있는 주가 상승 트리거들 이런 것들이 주가를 계속적으로 무상향으로 끌고 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실적 부재 이것도 보면 영업이익률이 삼성전자에 비하면 상품없단 말이에요? 아,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경쟁력은 삼성전자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있는 IM 사업도 없고 그 다음에 세트 사업도 없고 거의 반도체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되게 좋게 보시는 이유가 궁금해요. 사실 이제 말씀하신 IM이나 CE 사업부나 디스플레이 사업부가 없다는 얘기는 비즈니스 구조 자체가 다변화되지 않다 보니까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시황에 직접적으로 노출해서 그것 때문에 스윙이 되게 크게 되거든요. 그걸 안 좋게도 볼 수 있지만 좋게 생각하면 업황이 턴아라운드가 들어갈 때 상승폭은 훨씬 더 강하게 들어가 있었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는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까지는 디렘 업황이나 랜더 업황이 계속적으로 다운사이클이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은 많이 빠질 텐데 주가 역시 그거 반영하면서 이미 다 빠져 있기 때문에 내년 2분기 그리고 내후년에 업황 턴아라운드를 놓고 보면 하이닉스의 주가가 지금보다는 훨씬 높게 올라가는 추세로 가지 않겠냐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주가 상승탄력이 더 강할 것 같고요. 최근에도 보면 최근 일주일 정도 보면 삼성보다 하이닉스가 조금 더 주가 상승폭 측면에서 좀 아웃포폼하는 모습인데 이런 모습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좀 꼭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어려울 때 이제 메워줄 수 있을 만한 건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는 건 조금 더 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게 SK하이닉스라는 거고 하이닉스는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저도 이제 투자 분들이나 펀드메이저 분들이랑 얘기할 때도 가끔 보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가져갈 만한 회사의 펀드멘턴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사이클을 보고 그 사이클의 하단과 상단을 잡아놓고 그 사이클에 투자를 해야 되지 이거를 사가지고 10년 동안 있겠다 이런 스탠스로 접근할 만한 회사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언젠가 이제 하이닉스가 랜드 쪽에서 어떤 이번에 인텔도 인수했지만 그쪽에서 경쟁력도 좀 좋아지고 그리고 CIS를 중심으로 해서 비메모리 쪽에서도 뭔가 매출 기여도가 많아지면 그때는 이제 장기 보유할 수 있는 회사가 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사이클에 투자하는 게 조금 더 맞다고 보고 싶어요. 기왕에 이제 인텔 말씀하셨으니까 인텔의 랜드 사업부를 지금 가져오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듣는 첫 번째 고민은 뭐냐면 그게 한 10조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등 규모가. 근데 지금 그 신문에 나오는 걸 보면 SK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한 5조 7천억 정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나머지 갭이 있잖아요. 증자합니까? 그럴 거 하지는 않고요. 회사 측 같은 경우에도 일단 갖고 있는 프리케시플로 이런 거 갖다가 지급을 하고 혹시나 부족하면 차익금을 이용해서 하겠다 쪽이 회사의 공식적인 의견이 있고 증자를 하더라도 지금 미리 이야기하지는 않겠죠. 제가 생각을 해도 지금 회사가 갖고 있는 캐시도 있고 내년도 에비타가 거의 한 15조 이상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대금 지급이 10조 원이지만 그중에 8조 원이 내년 연말 지급이고 나머지 2조 원은 2025년도 지급이에요. 그러면 내년 연말까지만 8조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면 되는데 내년도 발생되는 에비타의 보유 현금을 이렇게 감안하면 충분히 그 정도는 지출할 수 있을 거고요. 돈이라고 하는 게 생기면 전부 다 그쪽으로 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보면 하이닉스가 내년에 투자에 대해 가지고는 상당히 소극적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얘기는 하이닉스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인텔을 가져오면서 거기에서 낸드 마켓셔를 가져온다든지 그리고 서버 쪽 SSD 시장을 진출한다든지 좋은 영향들이 있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또 이렇게 내년 1년까지 이렇게 놓고 보면 자금 집행이 많이 되기 때문에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해당 시기에 점유율을 좀 잃어버릴 수 있는 모습들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이닉스가 투자를 못해주면 지금 업황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오히려 디렘 업황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물량은 빠지더라도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내년에 나올 수는 있을 거예요. 저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문외한인데 예전에 LG 반도체하고 현대전자하고 합병을 할 때 그러면서 하이닉스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할 때 보니까 한간의 시장에 떠도는 얘기가 뭐냐면 공정이 좀 다르다. 그래서 이게 물리적으로는 결합이 될지 모르겠지만 화학적인 결합이 잘 안 돼서 애를 먹었다. 왜냐하면 화학적으로 결합을 해야지 시너지가 극적으로 나올 텐데 그냥 물리적으로는 붙여놨다라고 하는데 그런 풍문이 사실입니까? 예전에 사실 그랬고 마이크론이 LP다라는 일본 업체에 인수할 때도 사실 공정이 좀 달랐어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초기 인수하고서 수분기 동안 상당히 힘듦을 많이 겪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둘이 따로 독단 우선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그걸 어느 정도 학습 효과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인텔 인수를 하더라도 아마 인텔에서 지금 랜드 생산하는 중국의 대련 패비랑 하이닉스가 랜드 생산하는 국내 공장이랑 갖고 있는 기반 기술이 좀 많이 다릅니다.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이왕에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그래서 인텔 같은 경우에 대련 패비에 대해서 2025년 3월까지는 인텔 독자 노선으로 계속 그쪽 패비를 운영해가고 하이닉스의 국내 공장은 또 하이닉스 인력들이 운영해가고 이래서 앞으로 한 5년 동안은 서로 다른 방향 속으로 이렇게 우리가 머저를 하게 되면 기업을 인수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볼륨이 커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뒤에는 또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코스 다운되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공통비를 줄인다든지 그런데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은 랜드 부분에서 마켓시어가 올라가서 시장 지위가 올라간다. 거기는 주목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시너지의 기본이라고 하고 있는 코스 다운 쪽에서는 좀 의문이 가는 긍정은 저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패비 따로 운영도 돼야 되고 볼륨을 키우는 데 의미가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하이닉스 출입 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어차피 리프팅도 다 돼 있고요. 괜찮습니다. 이번 딜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앞서도 얘기를 하셨듯이 다른 공장 다 가지고 오는 게 25년 기간이 이제 좀 있다는 거 그리고 비용이 10조 3천억 원 정도죠. 네 10조 원 정도 90억 원 어떤 가격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그 두 가지에 대한 시장에 의문이 좀 있어요. 어떻게 자금 같은 경우에는 저도 좀 과하게 지출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게 되면 하이닉스가 이번 딜을 통해서 서버 쪽 SSD라고 하는 시장에 들어갈 수는 있을 거예요. 서버 SSD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삼성전자랑 인텔 정도가 그쪽 시장에서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고 이쪽 시장의 규모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연간 한 7, 8조 원 정도 수준인데 상당히 성장 포텐셜이 높은 시장이에요. 이게 서버 쪽 SSD라는 게 서버에서 구매하는 어떤 저장 장치 중에서 하드스크 드라이브 이쪽도 구매를 하고 SSD라고 하는 랜드 모듈도 구매를 하고 하는데 지금 그 비율로 보면 거의 9대 1 정도로 SSD 비중이 되게 낮아요. 언젠가는 이게 하드스크를 대체하면서 올라가기 시작할 텐데 이게 절반 정도만 가져온다 치더라도 전체 마켓 사이즈 자체가 올해 대비 거의 한 5배 정도? 100% 다 가져오면 10배 가까이 늘 수 있는 사이즈거든요. 물론 출하량 기준. 그러니까 7조 원이라는 마켓 시장이 100% 다 가져오고 가격이 50% 빠진다 치면 그래도 한 30조 원 이상의 마켓 사이즈가 되고 거기에서 하이닉스가 인텔이 점유하고 있던 그 점유율을 그대로 온전히 유지한다고 치면 2, 30% 정도 점유율을 가져오니까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사실 사업 구조가 되게 탄탄한 질로 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신 중간에 자금에 대한 어떤 이슈들이 계속 있긴 한데 이번에 하이닉스 컨퍼런스 콜에서 하이닉스 CEO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자금 집행에 대해서는 일단 보유연금에 에비타를 활용하겠고 그리고 혹시나 부족하게 되면 차익금을 도입을 하겠다가 회사적 방침이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하이닉스가 장기 배당 성향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있었어요. 천 원을 베이스로 하고 프리캐시플로어 일부를 연간 배당을 지급하겠다. 이 부분도 이번 딜과 상관없이 이것도 지키겠다고 회사 측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 회사가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자금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은 많이 회사해졌다고 보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조차도 이제 자금에 대한 어떤 활용도나 유중의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우려했는데 회사가 일단 아닌 쪽으로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는 저희가 크게 지금 당장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회사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내년도 딜앤 워팡이 저희가 예상하는 대로 업턴이 안 들어가고 회사가 예상하는 캐시플로어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는 또 저희가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저도 2분기에 딜앤 워팡 터널 한도를 보고 있고 하이닉스 지금 실적은 좀 안 좋긴 하지만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개선을 저도 되게 세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분기에 지금 영업이익 기준으로 대략 한 1.3조 원 정도 나왔고 내년 4분기는 6,500억 정도 나오는데 내년 4분기 기준으로는 영업이익 거의 4조 원대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후년 같은 경우에는 모태도 한 16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업황 전망 하에서는 8조 원이라는 금액에 대한 지출은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업황을 좀 보죠. 딜앤부터 업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딜앤과 낸드 업황은 지금 차트를 좀 가져오긴 했는데 딜앤 업황은 여기 보시면 3분기 수급 차트고요. 파란색 선 차트를 보시면 되는데 업황을 볼 때 저희가 딜앤 서플라이 서피션트 레시오 또는 낸드 오버 서플라이 레시오에서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파란색 선 차트를 보시면 되고 보면은 축은 또 우측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딜앤부터 이렇게 보시면 올해 3분기에 공급 과익률이라고 하는 게 거의 10% 가까이 올랐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업황 보실 때 0%보다 위쪽으로 공급 과익률이 넘어가면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서 가격이 좀 급락하는 공급으로 가게 되는데 지금 보면 딜앤 쪽은 3분기가 가장 안 좋았고 이미 지났죠. 그리고 4분기랑 내년 2분기까지 가파르게 개선세에 들어갈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1분기까지는 딜앤 가격이 오버 서플라이 영향 때문에 빠지긴 하겠지만 2분기부터는 가격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 그 이후로는 서버 수요에 따라서 가격 상승폭이 좀 달라지긴 할 텐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좀 기대를 많이 해봐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 중이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4분기랑 1분기 가격 빠지는 게 좀 걱정이긴 한데 이미 저희 추정치나 시장 컨세언스에도 대부분 다 녹아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실장의 컨세언스 하락은 좀 없을 거라 보고 있어요. 그 얘기는 시장의 컨세언스 실적 컨세언스 하향이 없다는 거는 더 이상은 1분기 실적이 1분기 실적 때문에 이 하향 곡선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눌리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좀 보고 있고요. 랜드는 반대로 이번에 디렌보다는 조금 더 오버스플라이가 길어질 것 같고 내년 가을 정도까지는 가격이 계속 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랜드 부분 같은 경우에도 내년 가을까지는 계속 영업적자에 좀 시달할 것 같고 4분기 정도에나 이익이 날 것 같은데 역시 최근에 이번 주까지 해서 실적 시즌에 안 좋은 것들이 대부분 실정 컨세언스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랜드 때문에 하이닉스가 현재 수준에서 더 빠지지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렘 같은 경우에는 서버 쪽으로도 많이 들어가는 거고 랜드는 휴대폰 쪽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구분해서 보면 되는 건가요? CO 비중이 지금 디렘은 서버가 한 40% 그리고 스마트폰이 35% 나머지는 PC 10몇 프로 이렇게 일반 컨슈머 되어 있고요. 랜드는 서버가 지금 전체의 한 15% 남지 그리고 PC가 나머지는 대략 35% 40% 정도 되고 스마트폰이 45% 정도 이렇게 매출 비중이 높은 것들은 기능보다는 스마트폰이랑 PC 비중이 훨씬 좀 많습니다. 서버는 좀 잡고 서버 수요의 회복 시점을 언제쯤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2분기 이후에 서버 수요 회복 시점은 지금 4분기에 약간 회복되긴 했는데 1분기에는 다시 한 번 좀 빠질 것 같고 내년 2분기에 큰 폭으로 올라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 내년도 수요는 서버가 1분기에 좀 빠지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해도 올해보다는 많이 좋을 것 같아요. 올해가 서버 수요 증가율이 대략 22% 나왔는데 빅그로스라는 걸 보시면 되고요. 아래에 있는 차트는 올해 수요고 위에 있는 게 내년도 수요 전망치들인데 왼쪽부터 스마트폰, 서버, 오른쪽에 PC까지 해서 빅그로스가 디렘의 수요 증가율이라고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올해랑 위아래 차트 보시면 일단 서버가 내년도에 유닛 판매량 서버의 하드웨어 판매량도 많아지고 하드웨어당 탑재되는 디렘의 용량도 많아지면서 전체 서버 디렘의 수요 증가율이 거의 30%로 올라올 것 같고 전체 내년도 디렘 수요는 서버 쪽에서 많이 이끌 것 같고요. 나머지 스마트폰도 올해 대비 내년은 개선이 될 것 같아요. 다른 쪽보다는 유닛단에서 회복을 지금 예상하고 있고 나머지 하나는 그래픽 쪽인데 요즘에 게임 많이 하거든요. 그래픽 카드 판매량 그리고 콘솔 게임기 이런 것 때문에 그래픽 카드도 내년에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디렘 수요는 서버의 수요가 언제쯤 회복되는지가 상승을 좀 이끄는 키가 될 거고요. 스마트폰이나 그래픽 카드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가 전반적인 수요의 하방을 잡아주는 받쳐주는 핵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그래픽 카드는 그냥 저희 예상치 정도 안 깨면 다행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위로 이제 수요의 업사이딩 쉽게 얘기하면 3, 4년 전 하이닉스 주가를 저희 예상보다 더 빠르게 끌고 올라가려면 2분기 후부터 발생된 서버 수요가 좀 강하게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때 이제 서버 투자가 데이터 센터, 서버 투자 이런 것들이 좀 지연되는 것이 역시 코로나에 영향을 받은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2차 팬데믹이 있고 결국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투자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본 전제가 코로나 잡힌다. 그런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보다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실제적인 타격이 있었던 것도 있긴 하지만 거기에서 받았던 타격은 클라우드 업체들이나 얘네들이 그네들이 이제 만드는 데이터 센터의 건물 완공 시점이 좀 뒤로 밀린 거 그런데 이 완공이 내년도에 거의 대부분 이뤄지게 될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수요가 생각보다 좀 안 좋았던 거는 또 하나는 고객들이 급하게 뭔가 이제 예상보다 더 투자를 하려면 뭔가 급해져야 되는 원인이 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원인도 하나가 좀 뒤로 계속 밀리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계속 얘기하는 게 인텔 쪽의 신규 CPU 출시인데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신제품이 나오면 교체 수요가 늘어나고 서버 같은 경우에도 신제품이 나오면 거기에 있다는 교체 수요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스마트폰은 각사별로 제품을 좀 찍어내고 하긴 하지만 서버의 신제품은 인텔에서 제공하는 CPU가 거의 신제품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인텔의 이 서버 CPU는 전체 서버 시장의 9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텔의 어떤 CPU가 업그레이드가 되면 서버의 하드웨어 성능이 올라오면서 고객들도 뭔가 신규 교체 수요나 아니면 신규 투자 증가를 일으키게 되는데 인텔의 이 신규 CPU 출시 자체가 거의 2년 가까이 많이 밀렸었어요. 올해도 원래 여름 정도에 출시하려고 했는데 연말로 밀렸다가 지금은 또 내년 2분기 초로 밀려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코로나 영향이랑 이 하드웨어 CPU의 출시랑 맞물리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서버 수요가 올해 좀 약세를 꼈는데 내년 1분기가 좀 지나가면 인텔 쪽 CPU가 2분기 바로 출시가 되고 거의 2년 만에 출시가 되게 됐고 그리고 완공이 지연됐던 신규 데이터 센터 완공도 거의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2분기부터 서버 디렘의 어떤 수요 회복은 가시권인 게 좀 나타나지 않겠냐 저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면 이 차트 위에 있는 거 이렇게 보시면 세로축이 이제 100만 대 단위인데 서버에 들어가는 하드웨어의 판매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버는 안을 뜯어보면 저희 사용하는 데스크탑 있잖아요. 그걸 얇게 만들어가지고 가로게 높인 다음에 차곡차곡 냉장고만한 크기에 차곡차곡 쌓아요. 그래서 이게 서버 하나의 유닛 단위고 이거를 축가장만한 크기 건물에다 집어넣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데이터 센터의 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버 디렘이나 서버 쪽 뭔가 수요가 올라오려면 기본이 되는 이 데스크탑 높여놓는 것 같은 거 그게 이제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판매량을 지금 이렇게 수치를 좀 해놓은 거거든요. 보시면 인텔 쪽의 신규 CPU 과거에는 보면 계속 우상향 추세를 하고 있다가 인텔 쪽 CPU 출시가 지연되기 시작하는 2017년도 연말부터 해서 최근 거의 한 2년 동안 거의 박스권에서 판매량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내년 2분기에 2분기 초에 인텔의 신규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아이스레커라고 하는 신규 CPU가 출시가 되면 고객들의 대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과거처럼 이렇게 박스권을 뚫고 우상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겠냐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하드웨어 판매량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전반적인 이 서버 디렘의 수요도 이 차트는 이제 서버 디렘의 총 수요고요. 세로축은 100만 기가바이트인데 거의 2년 동안 1년 이상 옆으로 계속 증가를 못하고 있던 모습인데 내년에는 다시 상승 궤도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업사이드와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있긴 한데 업사이드 리스크는 생각보다 과잉 경쟁이 들어갈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요. 아무래도 신규 CPU가 출시가 되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트래픽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객들이 서로 과잉 경쟁을 하게 되면 예상 대비 초기에 어떤 디렘 구매량이 많아질 수 있는 게 좀 업사이드고 다운사이드 쪽은 아까 얘기하셨던 2차 팬데믹 때문에 조금 더 그네들이 아마존이나 이런 업체들이 캡팩스 지출을 좀 소극적으로 돌아서면 판매량은 좀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방향성 자체는 좀 잡히고 그 위아래의 어떤 강도의 차이를 일으켰 뿐이지 2분기부터 디렘의 업황 회복을 보는 이 관점 전반적인 시각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정으로는 저 인텔의 신규 CPU 출시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저거는 지금 계속 지연이 됐던 거라서 사실 좀 걱정은 돼요. 내년 2분기는 확정인 건가요? 일단은 올 연말에서 내년 1분기로 좀 밀렸고 고객들한테 공급하는 게 2분기 초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제 판단으로는 이제 더 이상 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그 그림에서 보면 이제 주기적으로 아래쪽으로 처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계절적인 요인인 거예요?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게 아무래도 성장이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많아 보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계절적 요인입니다. 계절적인 요인? 네. 1분기에 좀 많이 줄게 되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서버의 주요 수요차들이 클라우드나 이제 엔터프라이즈 일반 기업들인데 어차피 연말에 이제 캡패스나 이제 본인들 사업 계획을 잡고 연초에는 이제 상황을 좀 지켜보다가 2분기, 3분기에 집행하는 모습들이 거의 나오다 보니까 계절적으로 좀 빠지게 됩니다. 내년에도 보면 1분기에는 계절적으로 이렇게 수요가 좀 많이 빠질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디램에서는 서버 수요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랜드 쪽은 어떤 부분을 봐야 될까요? 랜드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지금 내년도 수요보다는 공급단 때문에 약간 조금 안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수요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도 한 28% 정도의 증가가 나올 것 같고 전반적인 제품들 수요 증가율도 거의 대동소에 할 것 같은데 공급 쪽에서 디램 보다는 공급 쪽에서 업체들끼리 과잉 경쟁을 한번 할 걸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좋더라도 공급이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오버스프라이가 나고 가격이 빠지는 모습들이 나올 걸로 저희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차트 하나 이렇게 보시면 이게 랜드에서 사용하는 약간 오타인데요. 디램이 아니고 랜드인데 웨이퍼 인포 캐퍼시티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웨이퍼라는 게 반도체를 만드는 기자재예요. 이게 몇 장 들어가냐에 따라서 최종 생산되는 제품의 개수가 정해지는데 생산량을 보게 되면 월 몇 장을 집어넣느냐가 새로 축을 좀 해놓은 거고 2015년도부터 내년 연말까지 데이트인데 보면 랜드 쪽은 최근 한 1년 반 동안 웨이퍼의 사용량 자체가 크게 증가를 안 했었습니다. 각사별로 투자도 많이 줄였었고 그 기간 동안 원가 개선을 하는 데 노력을 많이 했는데 내년에는 거의 한 1년 반 만에 2분기부터 공급 증가가 재차 발생을 시작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1분기까지는 수요 비속이고 2분기 수요 성속이 올라올 때는 공급이 그 이상으로 올라오면서 내년 가을까지는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사항이 계속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랜드 쪽 실적은 좀 안 좋긴 할 텐데 아까 서두에 얘기 드렸듯이 전자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실적에 이런 것들이 최근에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주가를 누르지는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중소형주들에 대한 투자 아이디를 여기서 찾고 있는데 랜드 관련된 업체들이 내년 상반기 내년 가을까지 해가지고 주가가 상당히 좋지 않겠냐 저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설비 증서를 한다든지 그때 영향을 받는 겁니까? 네. 증서를 좀 많이 하게 되고요. 차트 또 하나 보여드리면 랜드 같은 경우가 이게 이제 작년 3분기부터 내년 4분기까지 디랜과 랜드의 방금 얘기 드렸던 웨이퍼 웨이퍼 기준으로의 장비 투자 스케줄들인데 랜드 부분 보면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키옥시아, 하이닉스, 마이크론에서 대략 다 합치면은 115K 이 정도가 내년 상반기에 집행이 되게 되고요. 써놓지 못했지만 하반기에 약간 미정이긴 하지만 가능성 좀 높아 보이는 게 삼성전자 쪽에서 추가로 한 40K 정도가 더 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랜드 쪽은 그냥 숫자로만 저희가 얘기를 하면 115에서 많게는 155 정도의 어떤 웨이퍼 투자가 내년에 이루어질 텐데 금액으로 따지면 대략 많게는 한 9조 원 정도? 이 정도가 이제 전공정 장비 캐펙스의 집행이 될 거예요. 9조 원에서 한 11조 원 정도? 올해 투자했던 랜드 전공정 장비 캐펙스가 인더스트리 토탈로 해서 한 4조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는 올해 대비 랜드를 전방으로 많이 하는 업체들이 올해 대비 주가가 상당히 좋지 않겠냐 지금 생각하고 있고 스케줄로 봤을 때는 아마 내년 1분기 중반 지나가기 전에 주가를 사놓으면 샀다가 내년 한 연말 정도에 팔면은 괜찮을 거라고 저희 보고 있고요. 종목들은 저희가 이번 달 초에 10월 달에 회사 홈페이지에 있을 텐데 산업자료에 좀 작성을 했지만 소재 중에서는 지금 SK머티러스나 후성, 오션브릿지, 워닝머티러스 이런 업체들이 좋을 것 같고요. 업체들 보시면은 뭐 SK머티러스나 오션브릿지는 다른 유시로 올해 좀 오르긴 했지만 후성이나 워닝머티러스는 랜드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올해 주가가 되게 힘들었어요. 내년에는 좀 역전이 많이 될 것 같고 부품 쪽에서는 지금 TCK랑 워닝큐엔시라는 업체 중소형주 중에 좀 좋아 보이고 그리고 장비 쪽에서는 테스, PSK 이 종목 두 개가 내년에 좋을 것 같고요. 비메모리 쪽에서는 하나 마이크론 정도 이렇게 해서 중소형주가 내년에 좀 많이 좋을 것 같은데 올해보다는 종목 스위칭을 좀 하자 쪽이 저희 좀 아이디어입니다. 랜드 이 이제 부품, 소재, 장비 쪽은 내년 초쯤을 타이밍 잡아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좀 오르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1분기까지 실적 약세가 좀 보이긴 하다 보니까 한 번은 주가가 더 빠지지 않을까 싶어요. 중소형주들은. 그래서 지금 사가지고 올해 그냥 가져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그것도 좋은 전략이긴 한데 그래도 한 번 정도 더 욕심을 낸다 치면 내년 1분기 정도에 좀 더 좋은 기회를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투자자분들 만나면 이게 관성이 좀 있다 보니까 올해 주가가 좋았던 것들을 빠졌을 때 더 살려고 많이 하세요.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종목들은 올해 주가가 썩 좋지 않았거나 최근 몇 개월 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거나 이런 업체들이니까 저희의 아이디어는 올라올 때 수익 시간 좀 많이 하고 아까 얘기 드렸던 랜드 익스포저 많은 업체들로 종목 교체를 좀 해나가는 움직임이 내년 1분기까지 좀 있으면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지금 사도 왠데월드 보고 있는지 업황 익스포저가 조금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하이닉스를 이렇게 본다. 요즘 말씀하신 그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는 우리 키움증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고 오늘 박유학 연구위원 모시고 반도체 업종 내에서 저희 투자 어떻게 해야 할지 아이디어를 좀 들어봤네요.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키움증권에선 누구나 선치 판매 수수료 영원